조언을 딱딱 던지는 그 친구한테는 자기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아니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NJ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잠깐 와서 스터디를 몇 개를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스터디를 참여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사망은 이러해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다 어린 후배들이었죠 대학교 졸업 준비하는 친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협에서 일하는 20대 후반 친구들도 있고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서 최대한 스터디 방향이 흘러가는 대로 저는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데 노춘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 대학교 졸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실무 현업에 대해서 이제 아 나 이런 쪽도 공부하고 싶고 이런 쪽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이 분야가 궁금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 그 친구는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터디룸도 사실은 자기네 사무실 근처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터디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외학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들이 그 학생들이 뭔가를 물어보고 이랬을 때 아 내가 이런 일을 해봤고 해봤는데 마치 우리 예전에 그 대통령처럼 내가 이런 거 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건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막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력이 있고 저도 들어봤을 때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끼워 들어가서 하기는 좀 그런 상황에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친구의 그 자세 자체가 자세와 그 표정 페이셜 익스페션이라고 그러죠 표정들이 너무나 확고한 상태에서 그 후배들에게 이제 같은 스터디 모임 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주는데 그 부분이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 지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경험한 거고 자기가 봤을 때 그 특별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기술 스택이랑 이런 것들이 존재해가지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길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기술 쪽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적으로 이렇게 깔고 들어가야 되는 바닥들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렇게 자기의 그 짧은 경험 갖고 툭툭툭 던져주는구나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을 잘랐죠 아니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가 하고 싶고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보고 없다고 하면 찾아보고 그쪽으로 해야지 산업이 이렇게 가니까 다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봐서 안 됐으니까 그건 하면 안 되겠네 물론 그 후배들도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하진 않겠죠 머리가 있다면 근데 그 친구에게 자세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면 아 그래도 선배니까 내가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의 어떤 회기라든 길을 딱 가르쳐주면서 그 개성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싹 무시하고 야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이렇게 딱딱딱 나눠주는데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 한 길만 사실 따라가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 각자 다른 길들이 있어 근데 다 공무원 되려고 그래 다 건축사 딸려고 그래 다 디자인 하려고 그래 그럼 누가 다른 일들은 누가 해요 괜찮아요 다 대통령 되면 누가 백성하고 누가 군인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 각자 다른데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자기 캐릭터를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찾음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좋은데 자기 경험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배로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유학 옛날에 준비했을 때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여기저기 친구들 후배들 만나서 이야기해주면 어느 가령 A라는 학원 혹은 B라는 무슨 컨설팅 유학 컨설팅 얘기해주는 게 제가 현재 현장에서 겪은 거랑 너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걔네들은 그게 정답인지 막 갔는데 그냥 돈 버리는 거죠 시간 버리는 거죠 노력을 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바이너리 컨디션처럼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에서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머리가 좁지도 않고 경험이 많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고 배포도 많지 않은 사람들 줄 쫙 세워놓고 여기서 10명만 뽑을 거야 하면 남의 집 100명에서 10명 뽑으면 90명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린 차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경쟁을 최대한 피하는 거거든요 경쟁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 너무 잘하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경쟁을 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 또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들 뭐 블루오션이 어떻고 레드오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길을 그냥 닫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배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했을 때 가장 저도 납득이 가능하고 상대편도 가장 좀 만족스럽게 같이 대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야 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이 만들어놓은 그거에 대해서 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쪽의 그 탑픽들이 더 열정을 갖고 저랑 이야기를 하고 더 힘을 많이 내서 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야 너 취직하려고 그래? 그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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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은 요거 요거 공부해서 요렇게 물론 해야죠 하는데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좀 넓게 보면서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꾸 말이 경쟁 쪽으로 흘러가는데 어쨌든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고를 낳았기 때문에 자격증도 따야 되죠 학교 내신도 대학을 전 수능을 안 보고 들어갔거든요 내신도 관리를 해야 되죠 그것도 경쟁 그리고 이제 춤출 때도 그때 당시는 요즘이야 좀 스타일 무브에서 막 다른데 그때 당시는 헤드시핑 네가 다섯 바퀴 돌았잖아 난 여섯 바퀴 돌아야 돼 일곱 바퀴 돌아야 돼 막 이런 경쟁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학 와서도 항상 경쟁하고 줄수고 물론 이제 저는 약간 그렇게 경쟁을 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다 갔던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열 명 정도 이렇게 뽑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다 경쟁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쟁하는 것보다 경쟁해서 내가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너보다 좀 더 경쟁해서 내가 우위에 있어를 증명하는 데 에너지 쏟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 너랑 이렇게 달라 라는 개념으로 저는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네 아 이렇게 직장 취직 준비하네 그거 보면 그러면 전 그쪽으로 안 갔어요 왜 가면 경쟁해야 되니까 경쟁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힘들고 저는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쟁이라는 걸 좀 잘 고민을 해보고 선배들의 말 취직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내가 캐릭터라이저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나를 어떻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 나를 팔까 그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취직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뭔가를 할 때 그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다 힘들어요 그걸 하게 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같이 달린다 하더라도 나도 힘들고 쟤도 힘들어 티가 안 나고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리고 제가 좀 쉽게 하는 것 같으면 쟤는 미리 해 놓은 애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라든지 어떤 직장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잘 안 되고 그럴 때 당황하지 말자 이 얘기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막 스터디도 하고 영어 점수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돈 모아가지고서 뭐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저 같은 경우에 유학 자금을 제가 한 7, 8년 모았거든요 물론 중간에 많이 준비하면서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쓰기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남들도 동일하다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경쟁에서 이제 취직을 하거나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차피 그 지금 20대 때는 그때 취직하고 안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취직되고 그게 사실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게 아주 아주 조그만 거거든요 뭐 30대 40대 50대 되면은 더 많은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준을 좀 잘 하세요 이렇게 20대 때 조준 그 다음 30대 때 다 조준을 해가지고 이 관역이 벗어나지 않게 튜닝을 나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서 요약을 좀 해보면은 제가 스터디를 갔을 때 한 친구를 만난 그 스터디 멤버에서 멤버 중에서 좀 경력 있는 친구가 자기는 세상에 모든 경험을 다 한 것처럼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딱딱딱 잘라서 마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들었을 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분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말들을 들은 후배들은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좀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그래요 이왕 다 해봐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라 어 이건 여긴 틀이 이렇기 때문에 이 틀에 맞춰서 회사에 지원해야지 된다 해서 그 틀에 맞추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전투력이 올라가고 즐겁게 하고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커 나갈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선배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직업군을 굽는 게 맞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어떤 직업군이 있고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 각자가 되게 개성 있게 은익하게 지어졌는데 그 부분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각자의 그 분야에서 예를 들면 건축도 사실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건축도 설계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계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해야 되는 어떤 되게 어떻게 보면 건축가만큼 제너럴리스트가 요구되는 사회가 오늘날 같은 사회는 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제너럴리스트도 필요하고 스페셜리스트도 필요하고 되게 여러가지 사람들이 서로의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을 뭉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들 뭐가 되려고 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냐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고민거리를 제가 랜덤으로 막 던져드리는데 저는 제가 스터디에 갔을 때 그 후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그 후배 같은 경우도 열심히 진짜 그 추운 겨울에 막 가방 메고 다니면서 두 개 세 개씩 공부하던데 되게 잘 되길 응원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들 잘 찾아가지고 그걸로 즐겁게 계속 자기 미래를 개발해 나가는 어떤 남들이 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해서 그거를 물론 거기에도 물론 기쁨은 있겠지만 좀 더 잘 일일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딱딱 던지는 그 친구한테는 자기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라 너는 실패했지만 이러든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다 도전해보고 실패도 그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패는 되게 좋은 거예요 트라이 한 거잖아요 경험 얻은 거잖아요 그럼 이 경험이 또 다른 트라이를 계속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도 할 말이 좀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